여러분도 굉장히 달라요. 어떤 시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요. 제일 착한 수험생들이 어떤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일까요?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. 굉장히 착해요. 사회적인 속성이 강하고 이타주의적인 속성이 강합니다. 남을 항상 배려하고요. 좀 수줍음이 않고 샤이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.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저는 이제 신림동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고시 공부할 때 보면 한 학원에 사시 준비하는 수험생과 행시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으면 정말 속성이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사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변호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이렇게 권리를 찾는 일이잖아요. 그 유명한 법원이 뭐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그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걔네들은 권리의식을 엄청 추천해요. 예를 들어서 학원에 왔는데 프린트가 만약에 모자랐다. 이러면 거기는 난리 나요. 데스크에 가서 내가 왜 이걸 차두로 여기까지 와야 되냐. 부터 시작해서 나의 난리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. 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싸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런데 행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프린트가 모자란다. 가면 죄송한데요. 그렇죠?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치기를 했다. 주수하는데. 사실 그쪽에서는 난리가 나요. 아무도 안 참습니다. 아무도 안 참는데 행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속으로 궁시로 대신 저식이 내가 한번 정말. 경찰 준비하는 수험생하고 또 일반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하고 굉장히 차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같이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가르치게 된 게 행운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진짜 착하잖아요. 착하고 굉장히 보람되는 게 뭐냐면 수능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. 수능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저 많이 만나보거든요. 그런데 수능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게 불행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학원에는 전부 다 엄마가 돈 내서 억지로 앉혀놓은 애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잔대요. 강의를 하면. 그렇게 잔대.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 자체가 없어. 그러니까 선생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열심히 강의를 하려고 해도 저 새끼는 공부... 여러분 말고 고등학생들, 고딩들, 말 안 듣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열심히 듣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. 그런데도 자는 시끼가 있어. 그러면 진짜 제 동생 같으면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착해서 그런지 합격하면 그렇게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편지 쓰는 친구도 많고 찾아오는 친구도 많고 인생이 엄청 복된 거지. 그렇잖아요. 노력하고 욕먹는 직업도 얼마나 많아. 그렇잖아요. 그런데 저는 노력하고 돈 벌고 칭찬 듣고 노력한 만큼 또 칭찬 듣고 되게 훌륭한 직업인 것 같아요. 공무원 그만두기 잘했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 하자고 인간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.